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 저 어떤 문제 이거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거 해야 됩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질문 꽤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4관학교 시험 본 학생들 어떤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자, 이제 4관학교 시험은 끝났으니까 업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3점짜리 100점이고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업법 문제 하나가요. 빈칸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뭐냐면 최소의 시간을 동원해서 확률적으로 빈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이거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업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학생들 많이 압니다. 글 하나에 동사 몇 개 쓰죠? 하나. 어, 선생님 근데 그거 왜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요. 다 알죠? 근데 업법 문제를 왜 어려워하냐면 1, 2, 3, 4, 5번의 밑줄이 있잖아요. 출제 의도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역대 제가 시험에 나왔던 패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6, 9, 수능의 업법 문제를 전부 다 저희가 분석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1, 2, 3, 4, 5번의 밑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각각 하나의 문제로 본 겁니다. 또 옛날 문제는요. A, B, C 둘 중에 하나 고르쇼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10년 동안의 6, 9, 수능 문제를 다 이제 만약에 1, 2, 3, 4, 5번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A, B, C를 또 각각의 문제라고 한다면 141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요. 지금 표를 보고 뭔가 느끼실 겁니다. 어? 업법 진짜 맨날 그놈이 그놈이네? 맨날 반복적인 것만 나오네? 정말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제가 현장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학생들 공부하면 다 이해하는 분량이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동사의 개수.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입니다. 근데 동사가 늘어나려면 접속사라던가 연결시켜주는 말이 필요해요. 동사냐 아니면 투동사 원형이냐. 동사냐 ing냐 이런 식으로 동사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50회. 35%예요. 뭐냐면 세 문제 중에 하나는요. 그냥 동사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석은 하세요. 근데 아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인 걸 물어보는 거구나. 동사의 밑줄이 있다던가 아니면 투부정사나 ing의 밑줄이 있으면 그건 동사의 개수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아는 능동수동이라고 들어봤죠. 하는 건지 되는 건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아, 업법 문제는 원래가 1, 2, 3, 4, 5번이 있으면 세 개 중에 하나는 동사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구나. 이게 두 번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왓이냐 대시냐 위치냐 대시냐 관계사라고 들어봤죠. 이거 여러분들 자습으로 공부해도요. 1시간이면 되는 분량이거든요.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해도 앞뒤에 뭐가 나오는지 공부하는 거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33 3의 23%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의 일체요. 압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동사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동사 또는 대명사의 밑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시냐 이시냐 댐의 밑줄이 있습니다. 그건요. 단수복수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게 단수형일까 복수형일까 또는 댐의 밑줄이면요. 하나 더 댐의 밑줄이면 이시냐 댐이냐를 단수냐 복수형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댐이냐 댐셀브즈냐 주어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걸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대 부사가 그 다음이에요. 형용사의 밑줄이 있거나 부사의 밑줄이 있으면 꼭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명사를 꾸미는 거냐 명사 이외의 거를 해석해서 꾸미는 말이냐 되게 심플합니다. 영어 문법 문제가 이게 10% 그 다음 여러분들 and but or라고 들어봤죠. and but or가 나오면 무조건 병렬구조라고 해서 앞에가 동사 원형이면 and 뒤에도 동사 원형 앞에가 과거형 동사면 and 뒤에도 과거형 동사 앞에가 투부정사면 뒤에도 투부정사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의 97%예요. 이 5개만 공부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몰랐으면 혼자 자습을 해도 이건 금방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공부하면 어떤 문제의 의도를 안다. 아, 이거 밑줄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난 이거 만약에 댐의 밑줄이면 이싀냐, 댐이냐 또는 댐이냐, 댐셀브지안을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동사에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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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즈, 고즈 고지의 밑줄이 있어 그러면 아, 이게 3인칭 단수냐, 주어가 아니면 자, 뭐 시즌은 뭐 요즘에 나오진 않으니까 단수, 복수냐 동사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효용사나 밑줄이면 아, 해석상 명사를 꾸미는 건지 아닌 걸 꾸미는 건지 되게 간단해요. 그럼 이제 학생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 기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립니까? 이거 고난도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 쉬워서 제가 기타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 비교급 있죠? 모가 나오면 댐이 나오지 모가 나오면 에즈가 나오지 그러니까 에즈, 에즈 용법과 비교급 댐이 있잖아요. 이거 다 중학교용이에요. 수능은 업범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못 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단원하는데 그래서 역대 가장 쉬운 유형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한 문제밖에 안 나온 업범 문제에서 심화 과정을 넣어서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그 다음 자기 혼자 이거 10개년 나왔던 문제 업범 문제 다 풀고 1, 2, 3, 4, 5번 또는 A, B, C의 출제에도 공부해봤자 정말 한 5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번씩 자기가 복습하기만 하면 절대 안 틀리거든요. 이번에 이제 4관학교 시험 있었잖아요. 4관학교 전에 이제 저한테 물어본 학생들 중에 저 어떻게 할까요? 야 업범은 맨날 그게 그거야 같은 것만 나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업범 문제요. 다시요. 원래대로 말씀드립니다. 업범은 빈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빈칸 문제 한 문제 더 맞으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업범 문제 하나 더 맞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업범 공부하시고 3점을 확보한 다음에 뭔가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등급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3등급 이상이더라 저 3이에요? 2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업범 공부하세요. 물론 5등급, 6등급 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업범까지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 좀 어려워요. 그 한 문제보다 2등급, 3등급이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업범 문제보다는 대입 파악이나 이런 문제 맞추는 게 더 현실적이겠지만 어, 만약에 3등급 이상이다? 업범 문제 3점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저희 Q&A 오셔서 질문하세요. 저희 연구 팀장님들하고 연구 실장들이 그 다음에 연구 조교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업범 문제 정복하시고 수능 일 찍으시고 꼭 원하는 대학도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